자 가보도록 하죠 일단 뭐 버프를 좀 걸어주고요 사각으로부터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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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있네 해 이보세요 여기서 뭐 뭐하고 있어요 네? 내가 보기엔 그러면 무슨 짓을 못 이겨 도망가는 바이오스포는 나뿐이 아닌 것 같아 뭐 무슨 말 하는거죠? 뭐 당신도 바알의 자손인가요? 그래 그리고 너처럼 나도 이곳으로 돌아오는 비밀문을 찾고 있는 중이야 난 여기서 나가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난 그룹니어를 만들어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생각해보는게 좋을거야 그룹니어 미쳤어 그는 배신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무작위에서 죽여버린다고 납치 납치 아 좋아 이 일에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군 대부분의 바이오스포이 그룹니어의 폭정 때문에 또 견디고 있어 자신들에게 관심이 오지 않게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왜 도망가려는지 이해가 하는군요 무거운 사람들을 죽이는 건 옳지 않아 그리고 언제 그룹니어가 나 배신자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난 가능한 한 그 미친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질 뿐이야 그룹니어에게 가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줄 것은 없나요? 동거장님 어서오세요 아래에 있는 복도에는 경비병들이 있어 이들은 그룹니어가 배신자라고 지명한 죄수들을 지키고 있지 만약 조심한다면 이들에게 들키지 않고 성으로 갈 수 있을거야 하지만 조심해 많은 경보기와 함정들이 놓였으니까 이것들은 매우 민감해서 가까이만 가도 작동을 할까 잘 생각해봐 어떤 것이 너에게 이로운지 물론 그룹니어를 만나러 간다면 그게 바로 정신나간 짓이지만 난 마음에 마음을 돌려 이곳에서 도망치는 것을 권하겠어 나 사람만이야 앞에 함정들이 많대요 함정들이 많다면 음 자 투명함을 쓰고 함정찾기 함정찾기 한 종류 이어서 갈까 너랑 너랑 얘랑 함정 자 왔다갔다 거리는 것 같은데 왜 음 오늘 ministers 지금 올리 noted 자 진실의 시야 어 바로 들췄어 어떡해 네 투명함 써야겠죠 한 방에 그 걸릴 생각을 안해도 될 것 같아요 덤벼 덤벼 아 오 예예예 잠깐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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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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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허전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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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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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함정 해제되지도 않았대 아니 야 너무 하자 너무해 아 그러니깐 얘네들 것도 하나도 이거 회수를 안했네 회수해야 제가 야 이렇게 많았는데 쟤 하나빼고는 다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오 쟤 있네 돈이 너무 없어 거즈야 거즈 저 이것도 해제 못하고 아 나 진짜 바보 진짜 먹었다 오케이 네 오 저 네 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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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니 다 걸린다 다 걸린다 공포장 빨리 가자 바로 앞에 나와있네 벌써 자 진실세야 써도구 으아 우와아 아 아 아유 진짜 아니 뭐 한 것도 없이 그래 아 아 해제를 못해 함정을 함정 해제를 못해요 바보같이 아 하나만 더 먹어 자 잠시 따기 함정 해제 야 야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도능력이 너무 따진다 우와 다 함정 해제를 못하자 와 바보도 아니고 야 이러면 어떡하냐 앞으로 함정 다 맞고 다녀야 되는데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비져봐 인마 야 비져봐 인마 아 나 알지 치 자 야 지참키 아니 너 또 또 포순먹을라고 뭐야 뭐야 함정도 발견도 안되고 아니 해제도 못하고 발견도 못하고 발견도 못하고 함정지 이렇게 못찾으면 어떻게 하냐 도둑을 못다리 도둑으로를 못다리고 다녔겠는데 저렇게 못하면 도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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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려도 없으니까 명성 올라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려고 없으니까 너 이거 또 못하기만 해봐 저게 가 고우 너무 잘 이리와 뭐가 긴박감이 없다 함정에 뭐가 아니겠지? 이건 많은데 어 함정 해지했네 어쩐 일이냐 불러 어쩌고 저쩌고 할지 저건 아마 재료일거에요 좋아 옆으로 갔어도 똑같은데요 이 쪽으로 지금 오게 되는거죠? 알갓떻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아하 rats 아무튼 말... 드럽게 안 들어 야야야야!! 넌 어디 가!! 응 됐어 또 있진 않겠지 여기도 함정이 아 얘 못 믿겠다 이제 하도 함정을 해제를 못해가지고 저기만 그런가? 여기도 들어가는게 있어요 여기도 뭐 있냐? 도끼 갔다가 팔죠 돈이 지금 개꿀 아무것도 없어 돈이 거지야 거지 오천골드밖에 없어 오천골드로 화살 몇발 사면 끝나겄네 다와와 잘 좀 싸워라 좀 고우 뭐고 또 있는거 같은데? 왓라 오 어? 계속 있어 왜 전투음악이 안나올까요? 오 오 뭔가 고요한 음악만 흐르네 전투음악은 나올생각은 안하네 오 오 레벨 드레인 아 아 이 맵이 그런건가? 아 이 맵이 그런건가? 아 여기 아 아 아 아 여기 숨은 거시기가 있었구나 아 이 여기가 거기였구나 나오지도 않은데 예? 흠 흠 이 쪽이 이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군요. 여기가 그 위쪽으로 가는 길인가 보네요. 저장하고요. 아마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뻔하지 그거봐 마법사 하나 어 전사로 보이는 애가 두 명 그 다음에 궁수가 한 명 그 다음에 얘는 든게 뭐야 할버든가 얘는 양손군 같고 일단 마법사 먼저 원샷 원키를 해야겠죠 마법사부터 불화살 사면발로 아무것도 못해보고 죽이려고 했는데 시야가 안 닿아요. 시야가 안 나와 야 그럼 이거 이걸로 이걸로 사면 봐 이렇게 해골함정 사면 봐 그거 안 좋을 것 같은데 마단은 버프를 하고요 아니 이게 다 여기 밑에 들어갔어 가지고 다 옮겨져야 돼 지금 그 이프리트를 불러볼까 아냐 홀은 이걸로 이게 그거지 윙브펫 쑥 날라가는 거 기절 소니웨이브 아 그 지금 올라가면 안되겠다 이제 불러보고 아냐 너도 화이어볼 너도 너도 화이어볼 한막 쏘고 너도 화이어볼을 어 한막 쏴 하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셔 준비 시 일어난지 아 너네 일로와라 시 홀 홀 홀 홀 홀 어 아침에는 파이어볼을 열심히 쏠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았어 자 오호 오케이 야 미스크야 너 왜 앞으로 나와 싸우고 있냐 아 어 아 미스크가 아픈 박사고 있는데? 아픈 박사고? 아야야야 어 이거봐 이거봐 누가 화를 미 미스크가 많이 달았네 전체 일 없나? 전체 일을 하나 내가 아 여기 있네 오케이 전체 일을 좀더 해서 두 개 혼돈의 명령을 하나 지우고 전체로 빨빨리 이런거 갖다가 팔아야지 이거 아니 전투막이 안나니까 뭔가 이상한데? 이 맵이 정말 그런거야? 잠깐만 저장하고요 다시한번 살짝 빨리 어 재시생 시켜보죠 민동림 벌써 오세요 나 레벨업 했네? 어떤거 레벨업 한거지? 큰일 엘리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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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장하고 가자 자 위에 올라가면 있을거에요 바로 어 어 버프를 좀 하죠 아 아 뭔가 이 이 아 뭔가 이상해 아 뭔가 이상해 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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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티스 카레 유포인 아파트 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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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 헐 헷 됐지? 싸아.. 더 없지? 홍대명이 형 너도 자 자자 한가보요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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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향시키지 너는 얼마냐 심지어 고우 고우 선하 또 이럴 고우 고우 그롬니어도 갇혀있다고? 그롬니어도 갇혀있다고? 음.. 멜이산 그런 음모를 채우고 있다고? 그또의 당황 YES organization 그롬니어, 그롬니어! 그 Agreed을 해 주신 라는 장르로여 그나마 그녀가 주신 후ps 그녀의 입을uch지 않습니다 그나마의 껍질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롬니어는 하나님을 맞춰서 그녀의 롬니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녀의 롬니어는 그녀의 문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롬니어는 그녀의 롬니어 ар삭을 위해 그녀는 essayer의 우리를 보냈습니다 의상은 없습니다. 골고미를 잘 희석고 있어 집사도uar의 인스트리가 좋았습니다. 첫 보고 때문에 이 취rent이 처음에는 Amelia까지 발효되었습니다. 골고미를 안 줄 수 없을 때가 나중에 앉아있는 겨우는 무엇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골고미를 의미할 수 있을 뿐과 골고믈까지 모든 삶은 죽을ill입니다. 너의 죽음은 너의 죽음이야, 그롬니너. 아무것도 없어. 너의 죽음과 너의 죽음을 따라와. 멜리산을 꺼내줄. 그런데 깜짝이야. 그롬니너는 멜리산은 어려워. 멜리산은 lies. 멜리산은 죽어. 멜리산은 죽어. 멜리산은 죽어. 야, 내가 있는데 그대로 가? 네, 뭐 준비 같은 거 없어요. 바로 시작이야. 어... 일단... 아... 일단 부르죠. 소환처 3명. 그리고 너는... 타임스탑을 쓰고 싶은데... 일단 타임스탑은 지금 당장은... 뭐야, 되고 있어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니가 얘를 해주고 내가 얘를 하고... 너는... 어... 벌레 블루구요. 뭐야? 추천 스탑이 없어가지고... 좀 뒤로가서... 아, 이거봐. 아... 아... 나...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어, 얘... 스턴글를 냈나? 왜 못 움직이지? 아, 힘을 드레인 당겨가지고 못 움직인 거구나. 아니, 그룹니어 뭐야? 아니, 그룹니어 뭐야? 아니, 그룹니어 왜 죽었어? 아, 뭐 했는데 죽어서 그랬네요? 야... 야... 야, 비닐이 정말 강력하구나. 나... 진실의 시야. 빨리 쓰고... 니가... 얘부터 죽여. 그래, 쟤부터 죽여. 아, 나... 좋아하지. 카네드 죽여. 이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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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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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우리 함께... 아니, 아, 나... 아, 나 너무 늦게 됐어. 야... 야, 빈 왜 이렇게 센 거야? 저 지금... 그룹니어 난 죽는 것도 못 봤어. 흐흫... 그룹니어 한 라운드만은 끝난 것 같은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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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빈이 대략 한 라운드에... 데미지를 200 넘게 주는 것 같애요. 한 라운드 동안. 활로... 8,3,24 야 240정도 주는거 같애 데미지를 그런게 어떻게 아니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게 죽었어 여기 여기서 여기 걸어오는데 여기서 여기서 여기 걸어오는데 죽은거야 여기서 여기 요만큼 걸어오는데 죽은거야 맞고서 빈한테 빈 거의 뭐 데미지 늘리는거 아무것도 안쓰고 어우 빈이 아 저거 무섭구나 정말 아니 그 스탯이 개떡인데도 불구하고 아 저거 무섭네요 어 뭘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거라고 생각하는거지 웰리산? 야가슈라 야가슈라도 뭐 어쨌든 애들 아무리 강력해도 빈한테 걸리면 그냥 죽을거 같은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파이어 자이언트라 파이어 자이언트라 개선해산하게 야가씨를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떡은 먹어서 오세요 어... 어... 돌파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지금... 빈... 빈... 누굴 공격하고 있냐... 얘를 공격하고 있나본데? 그럼 얘가 지금... 안 통한다는 거지? 그럼 지한테 돌파마법을 하나 써주고요 오케이 쟤도 자... 좀 보죠 이거... 암화클래스 1 풀플레이트메이네요 네... 갖다 팔고요 모닝스타 이것도 갖다 팔고요 이건 뭐야? 야... 야 뭐 이런게 있어? 등길에 대한 저항력이 50%인데? 이거 살벌한데? 특수... 특수... 특수한테 쓰면은 정말 좋겠다 이걸 일단 갖고 있고 등기류를... 주무기로 하는 애들한테 암화클래스 1 죽음에 대한 내성굴림 플러스 삽 암화클래스가 1 죽음에 대한 내성굴림 가장 적은 애가 누구냐? 얘는 0 야 얘 왜 이렇게 내성굴림 작아? 아 얘는 뭔데 내성굴림이 있다고야? 뭐야? 아이 뭐... 어쩌거냐 쟤 좋아하지 이거 어디갔냐 어디가 근데 이거 타코가 올라가서 타코가 음... 근데 이것도 타코 하나 올라가죠 내성굴림이 암화클래스 까지 올라가니까 니가... 갈래? 얘가... 두번 때려서 타코 얘도 필요한데 근데 내성굴림이 너무 낮아 얘는 내... 죽음에 대한 내성 죽음에 대한 내성을 보호를 항상 해줘야겠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넣어놓고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 쟤는 항상 죽음에 대한 보호를 이모에는... 이모에는 그 필수... 버프가 되겠네 아 난 저렇게 낮은 줄 몰라서 왜 쟤가 계속... 벤쉬 통곡하면 왜 쟤가 계속... 죽고 당하고 막 그랬나... 뭐야 쟤가... 뭐야 쟤가... 부츠 오브 스피드를 신은 것과 같은 속도로 이동하게 해준다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신발이... 음... 더 좋은게 나오지 않나... 이상... 만약에... 신발이 더 좋은게 나오면 이제 부츠를 빼버리고 딴걸 신을 수 있는데 신발 더 좋은거 있나? 신발 중에서 부츠 오브 스피드보다 괜찮은... 에테르기? 에테르기? 엘븐카인데? 필요없구요... 없어요... 내가 봤을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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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너 갖고 있어라 아 두개 다해라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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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넣어놓고 야 팔거 많겠다 다... 다... 했죠 어 먼저 대화 안거네 다행히 자... 오백만... 칠 레벨 하나 더 기어오는 파멸 하나 더 땅은 뭐...붙어 있나 자 저장하구요 자 저장하구요 말걸고 나가야되나 뭐야 너 왜온거야 야 야 너 왜온거야 야 쟤 왜온거지 어... 어...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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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어 스피어 나 스피어 좋은게 있을텐데 앰펄러 이거랑 앰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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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는 아니고 리더링 독데미지 표범님 어서오세요 실버소드 어 카르솜이요 어 겁나게 좋은게 있었는데 뭐했는지 기억이 안나네 아 아 이거다 이거다 스피어 익스지 스파이크 좋아야 좋아요 네? 잘 생각해 너의 생각은? 누구를 생각해? 당신은 민스크가 있는 곳에서 누구를 생각해? 무적인가 보네 아 여기 나와 있길래 죽으면은 그렇지 경험처라도 받을까 해서 안되네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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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왜 안내리지? 얼레? 잠깐만 잠깐만 저거 왜 안내리지? 저거 열려야 되는거 아닌가 원래? 잠깐만 아닌가 보구나 이게 아닌가 보네요 야 바로 저기야? 그래그래 뭐 치지도 않았는데 바로 저기야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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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야야야 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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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음 아우 겁나 좋았네 아우 뭐가 이렇게 많어 게다가 일반 무기네 일반 무기는 일반 무기는 그 내가 그 그 그거 얻었죠 뭘 얻었냐면 그 면역을 얻었어요 버프를 이게 뭐야 SO에 끝나면서 그 버프를 얻었죠 뭐 바알에는 뭐야 이거 다 갖다 팔면 아니야 그래도 먼저 팔고 앉았냐 도움이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군요 돈 천 골드 물 물건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좀 팔죠 어 포전통 하나 더 살까 어 여기도 얘도 제왕의 암흑검이고 다 갖고있네 주민타격이고 자 주민타격이 다 있네 제왕의 암흑검도 다 있구요 아 쟤 내가 내가 보기 아파 보인다 쟤 치료에 정말 자 저장하구요 자 좀 팔죠 일단 얘 아이템이 좀 뭐가 있나 좀 보고 카타나 당검 배틀 엑스 뭐 네이밍이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화살 사짜리가 있나 어 어 스피드 어질릿이 있나 미스리드 오후 어 어 좋아 아 돈이 없네 스피드 어 포션통도 하나 사고여 보석주머니는 없는 애가 있나? 혹시나 보석주머니 없는 애 있나? 다 있죠 됐고 스크롤통은 있어 봤잖아 로드블리지어렉션 저걸 사야되는데 일단 팔아야겠죠 포션통을 그래그래 니가 그거를 갖고 있어라 어차피 몇개가 들어가도 저건 무게가 안들어나거든요 니가 갖고있다가 꺼내서 먹어 그리고 여기다 내한테도 있을텐데 퍼셉션하고 그리고 20개 아 이게 소리가 하나도 안 나니까 뭔가 되게 어색하다 22개랑 힘의 물약도 굉장히 어색하네요 아이고 어 나도 힘의 물약이 있지 않나 힘의 물약 10개 이게 정말 구하기 어려운 물약이야 내가 봤을 때 잘 나오지가 않아요 팔지도 않고 퍼젝션 됐네요 근데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니가 꺼내서 먹어 다 필요없는건데 버릴까 그냥 열쇠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이걸 왜 갖고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됐어요 팔아서 돈좀 만들죠 돈 만들어서 조합템좀 조합하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조합템을 조합을 못하고 있었어 자 팔구요 이거 다 팔면 얼마나 나오냐 싹 팔아요 싹 팔아요 자 일곱개 이건 십만정도 나오려나 어 나올거같은데 넘을거같은데 어 너무너무너무너무 오케이 야 이정도면 할만하지 리저렉션 로드도 하나 사구요 자 다 팔고 야 리저렉션 로드 자 이것도 하나 사고 아 잠시만 사기 전에 음 야력이 17이니까 프렌즈 하나 사주고요 쪼금이라도 싸게 사기 싸게 사기 위한 그거야 어 내 수환봉 아아아아 버그때문에 수환봉 날라갔다 아하 나 수환봉 날라갔어 흫 자 이거 사고 리저렉션 로드 사구요 됐지 건강이 일인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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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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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열고있나 둘러보도록 하죠 오우 파이어 자이언트 자이언트 들이네요 음 뭐 간단하게 몸풀이 몸풀이 정도 할까요 몸풀이 너무 쉽게 죽이네요 몸풀이도 안되네요 이곳 다 있지? 어? 얘 없었네? 예스? 아, 우리 모두 히어로들! 너와 부우와 내가 햄스터와 레인저들이 모든 곳에 즐거워! 민스크와 부우가 준비되어 오오! 이거 다 나온다! 다 나오는거야 이거 좋네! 저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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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 같은데? 여기 이제 나오는 마법사는 기본으로 타임스톱을 써 이제 어? 타임첩도 안쓰네? 허접대기 마법사 아니야? 허접대기 마법사잖아? 잡아봐 두 폭탑에 그냥 워치 뭐 거의 확실해온 아이고 아 알았어요 아무도 부는 어쨌든 마음을 열고 나에게 질문해야겠죠? 우린 햄스터에게 그 모든 갈망을 억제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넌 상당히 통찰력이 있군 그런 억제는 햄스터 같지 않은 분노 폭발을 자아낼 뿐이야 음 부는 내가 왜 우리 마녀로서 모든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지 궁금하대 내 임무요? 내 생각에는 당신들이 날 보호해 주겠다고 한 것 같은데 난 거기에 어떤 임무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뭐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죠? 음 라세의 마녀의 마녀는 레인저와 다잼화에 동행하면서 많은 것들 중에 허브의 식별 법을 가르쳐주지 그래 민스쿠아 분은 아마도 이 전승지 중에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우리가 지금 수상 좋게 생각하는 그 덤블 뒤에 뛰어놀다가 부와 부와 나 둘 다 칼리샨 가려움증에 걸렸어 좀 부끄러운 부분에 고약이 필요할 것 같아 내 내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 윈스크 무척 고마워요 리 아마도 곧 부는 엉덩이가 가려운 것보다 엉덩이를 거듭할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거야 나도 무척 관심하게 되겠지 엉덩이 이 나쁜 녀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 존경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네? 네? 결정하십시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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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활이 짱이네요 활이 짱이야 활이 짱이야 폴선도 겁나게 많이 주네 사과원리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상한거 먹었어 어 레러리 눈물 목걸이 레러리 눈물 목걸이 그냥 네네들은 일반 집을 그거 신선한건가? 근데 저 요즘 흠 네네들은 일방 집을 시켜간건가? 일단은 이게 돈 될 만한 아이템은 없네 다 지금 돌아다니는 거 맞지? 여기 다 돌아다녔고 여기도 여기도 저기 어디에 나온다는 표시되는게 정말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저 사라도씨 호기캠프 어? 저쪽은 왜 못하지? 이쪽을 통해서 가야되나? 이쪽을 통해서 가야되나? 아 그러네 음 일단 포켓플레인으로 가서 지금 돈이 생겼죠? 포켓플레인으로 가서 아이템 좀 좋아보죠 나라 자 잠시만요 아 아 아